바이오 리더스의 특화물질인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전통식품 유래의 발효 미생물과 바이오 기술을 응용해 개발되었습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청국장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바이오 리더스는 안동 지역의 청국장에서 고분자량의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만드는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청국장으로 명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된 고분자량의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과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리더스는 폴리감마 글루탐산의 면역치료제 기능을 이용한 자궁경부 상피이영증 치료제, 면역증진 기능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보습기능을 활용한 화장품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발효를 통해 얻어진 안전한 화장품 원료입니다. 바이오 리더스는 키브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라스 발효 미생물을 단독 발효하여 순수정지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자기 무게의 약 5,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보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된 히알루론산 분해효소 활성저해 기능을 통하여 피부 내의 히알루론산을 증가시켜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안티링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점도를 가진 고분자량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피부에 코팅되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저분자량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피부 투과가 가능하며 노화 억제, 주름 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감마 글루탐산의 고유한 물질적, 화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피부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 수분은 잡아당기고 피부에 자극을 주는 미세먼지, 유해 인자는 이뤄내는 푸시은 풀효과가 있습니다. 피부는 가장 먼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유차 방어 조직이자 가장 큰 면역기관으로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표피층에 있는 랑게란스 세포, 진피층에 있는 피부 수지 상세포 등과 작용하여 피부 면역을 개선시킵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뛰어난 면역 증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섭취하게 되면 소장으로 이동하여 소장의 점막에 존재하는 장관 3P 세포를 자극합니다. 면역 신호를 전달받아 활성화된 자연사례 세포,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 파괴시킵니다.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에서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8주간 섭취했을 경우 자연사례 세포 활성이 52.3% 증가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항암 및 면역 증가 기능, 항바이러스 기능, 아토피 피부용 개선 기능 등 면역과 관련된 질병의 효과를 가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바이오 리더스는 기능성 원료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활용하여 면역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